크크크크 이거 유익하면서도 재밌네 저장해놓고 나중에 또 봐야지 크크크크크 이거 개옥기네 크크크크 이런건 좋아요 구독 무조건 눌러줘야지 재밌긴 한데 이 부분만 편집하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야 너 이 채널봤냐? 이거 완전 재밌는데 크크크크 같이 볼래? 오 콜라에 멘토스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군 이걸 누구한테 써먹어볼까 크크크 재밌네 크크크크크크크 다른 내용 더 없나 흥미롭군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운동하러 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